잠시만요, 이거 제가 줄게 찌는거죠. 네? 자, 이건 뭐 그냥. 어, 잠깐만. 아, 지금 잘하는데? 잠시만요. 자, 사이즈로. 으흠. 거기서 던져주셔도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도전!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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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 정도면 뭐. 저쪽에서 뭐. 한 3개 정도는 탁 탁 탁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흠. 네. 마지막. 안녕. 여러분, 여러분 한 번 도전해보세요. 집콕 챌린지. 오징어 던져 먹기. 네.